탄에는 말을 이해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빨쥬 노초 파남보, 예쁜 색깔들이 무지개 속에 들어 있지요. 우리 이번에는 어떤 색들이 있는지 영어로 알아보기로 해요. 빨강 빨강 레드 노랑 노랑 옐로우 초록 초록 그린 파랑 파랑 블루 보라 보라 퍼플 검정 검정 블랙 하얀 하얀 화이트 회색 회색 그레인 갈색 갈색 브라운 음색 음색 실버 빨간 사과는 레드 레드 앱플 빨간 자동차는 레드 레드 칼 노란 바나나 옐로우 옐로우 바나나 노란 쿠키 옐로우 옐로우 쿠키 초록 개구리 초록 개구리 그린 그린 프롱 초록 나무 그린 그린 트레이 파란 하늘 Catholic blue blue sky brown gold blue blue water 보라색 포도 purple purple gray 코라색 모자 Purple Purple Hat 회색 구름 Gray Gray Clown 회색 컴퓨터 Gray Gray Computer 갈색 봄 Brown Brown Bear 갈색 구두 Brown Brown Shoes 은색 수저 Silver Silver Spoon 은색 왕관 Silver Silver Crown 검정색 머리 Black Black Hair 검정색 개 Black Black Dog 흰색 셔츠 White White Shirt 흰 종이 White White Paper 이건 뭐죠? What is this? 이건 파란 연필이에요 It's a blue pencil 이건 뭘까? What is this? 이건 초록 개구리에요 It's a green frog 가족과 함께 여러가지 그림을 보면서 서로 맞추는 게임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뇌 wedding Match